자,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처음엔 제가 여러분한테 숫자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숫자를 정수와 실수로 구분을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에 해당되는 무엇, 무엇, 무엇을 살펴볼 것이고 또 실수에 해당되는 또 다른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더블이었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정수를 인트라고 했던 것도 그 여러 가지의 정수 타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와 같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냥 숫자일 뿐인데 우리한테는 사실 사람한테는 문자 숫자와 또 숫자 숫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죠.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스크립트 언어들, PHP,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러한 언어들은 바로 이러한 학습 곡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숫자라는 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들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와 같은 언어 또는 C나 이런 언어들은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는 정수와 실수, 또 정수 안에는 또 인트, 기타 등등 실수 안에는 또 다른 더블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타입들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정수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수형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는가를 설명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당분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은 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인트가 가장 처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충분히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정수형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인트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인트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트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좀 더 심각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트 말고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나중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정수형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럼 byte, short, int, long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정수형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자, byt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128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냥 예제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byte 타입의 데이터 타입에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a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byte 타입만이 가능해지죠. 정확하게는 그렇진 않지만 자,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가 제가 127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28을 대입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밑줄이 떠요. 그리고 롤오버를 해보면 자, 타임 미스매치가 뜹니다. 자, 그것은 바로 a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은 byte여야 되는데 128이라는 숫자는 byt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 담아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a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128을 표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면 되냐면 byte 보다 더 큰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short, int, long을 쓰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현재에서는 여기 있는 byte 대신에 short을 쓰면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사라지면서 에러가 없어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32,767보다 큰 숫자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short보다 더 큰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byte를 쓰는지 short을 쓰는지 int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컴퓨터의 메모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램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메모리 그리고 가장 적은 용량을 갖고 있는 그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즉 byte는 가장 적은 메모리를 소모하고요 롱은 8바이트 가장 많은 메모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작은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바이트를 쓰는 것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할 때는 롱을 써야지만 그 큰 숫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작성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의 사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고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유도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기아로 운전할 수도 있고 오토매틱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오토매틱이 이 정수형을 숫자를 그냥 숫자는 모두 그냥 숫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들이 오토매틱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자바와 같은 언어는 일종의 기아 스틱 자동차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유도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식 내지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음향이 있다는 거 그늘이 있으면 햇빛도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바를 사용한다 또는 자바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운명이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byte 같은 거를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어떤 경우에 byte를 쓰면 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변수에 어떤 변수에 뭐 distinct라고 하는 district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숫자가 1이 들어가면 경기도를 의미하고 숫자가 2가 들어가면 전라도를 의미하고 3이 들어가면 충청도를 의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변수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127보다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행정구역은 몇 개 안 되니까요. 혹시 통일이 된다거나 하더라도 행정구역은 127개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변수가 이 변수 안에 들어갈 데이터의 어떤 range라고 할까요? 범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 distinct의 데이터 타입을 byte로 표현해도 충분히 데이터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어 population 나만의 인구를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나만의 인구는 계속 계속 바뀌겠지만 어쨌든 5천만을 넘어섭니다. 자 5천만이라는 저 데이터는 byte로 표현할 수 있나요? byte는 양수 127 이상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population 즉 나만의 인구를 표현하는 숫자를 쓴다면 5천만 보다는 5천만 보다는 크고 5천만 보다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자 여기 보면 어 일단 int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20억 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이 20만 안에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int를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만약에 저 population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구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20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롱형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좀 관점을 바꿔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변수 a가 롱 데이터 타입이고 변수 b가 롱 데이터 타입 두 개는 같은 데이터 타입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20억이라고 하는 20억 얼마라고 하는 숫자를 변수 a에 담았을 때와 숫자 1을 변수 b에 담았을 때 변수 a와 변수 b가 컴퓨터 상에서 소모하는 메모리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 롱 타입의 a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 컴퓨터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이 메모리에서 여러분은 8바이트를 내가 쓰겠다라고 예약을 하는 것이고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여러분이 이만큼을 쓰건 또는 이 공간 전체를 쓰건 간에 결국에 메모리 상에서 소모되는 양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 있는 이 숫자 a와 이 변수 a와 변수 b는 똑같은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만 a는 int고 b는 long이라고 한다면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또는 메모리가 소모되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냐? 자 int가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 여기 있는 long은 이것의 두 배인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a가 b보다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지식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해만 해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수를 다룰 때는 i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int는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충분히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바에서 실수형은 크게 플러트와 더블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해서 그냥 아주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정밀도 정밀도 대신에 큰 범위의 수를 표현하는 것을 선택한 형식이 실수형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돈과 같이 아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수형을 쓰면 안 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실수를 사용할 때는 더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시다. 플러트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자 char 캐릭터의 줄임말이죠. 자 이것은 2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 2바이트의 메모리를 통해서 모든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코드가 무엇인가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a라고 하면 이것은 2바이트의 공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a, b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쓴다면 2바이트 2바이트에서 여러분은 4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수업의 흐름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데이터의 크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1비트는 1바이트는 8비트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24를 곱해서 다음 단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정수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int를 쓰시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실수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double을 쓰시면 되고 문자는 2바이트는 2바이트를 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메모리를 소비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이번 시간은 된 겁니다.